엑셀런트 시트 앤 필름, 엑시트 항균 필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눌렀을 텐데... 잠깐! 엑시트 맨! 엑시트 항균 필름은 은항균제를 첨가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했어요. 아,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에 은항균제가 들어가 더 안전하겠군요. 그럼 여기도? 네, 식당에서도 엑시트 항균 필름을 사용하면 더 안전합니다. 그리고 키오스크, 학교 책상, 마트 카트 등 엑시트 항균 필름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 있겠군요. 에스폴리텍 항균 필름과 함께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게 이겨나가요. 고마워요, 엑시트 맨! 에스폴리텍의 모든 제품은 엑시트 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.